이 때문에 고부본점제가 생명을 하고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건강이 모르지만 다 힘든 것이다.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건강에 대해서 무식한 행동을 스스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의사 자신도 그렇고 암 전문의 자신까지도 난센스를 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30분간 강의 시간 동안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바람직한 그려의 방향과 함께 지금 제일 고민 중의 하나인 치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승만 이사님을 불러가지고 주 총장이라고 마트를 하고 그저는 손사람을 치고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의교회 전 회장님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에 가서 내가 통해 아 참 살아시니까 제가 이해해서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해서 내가 이 시험사 때문에 같이 하겠으면 됐는데 사실 그 뒤로 제가 또 포항에 설린다 그 총장을 왔다가 쭉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가 사실 파이팅의 대상이지 아예 참여를 못했고 첫 번째 사약은 복음 선포와 덕으로 영혼 구원 한번 다 같이 복음 선포 구원 선포 그럼 애기 쪽 둘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전국이 가까워 왔느냐 제 1 설교 제목이 회개를 통해서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구령의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복음서에 보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보면 마가 복음에서는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복음 선포 영혼 구원 그리고 치유 사역에 있어서 병든지 심지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환자들도 예수 앞에만 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 먼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원 자로 그리고 어느 날한테 안 가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오늘 이 누가 선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어떤 면에서는 다 교권과 교단과 연합 이런 데만 이권이 있지 이렇게 주님이 직접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누가 선교회를 좀 더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사단비로돼서 모든 임원들이 그 밑에 인간의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를 바라보는 호모 혼드레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 제목에서 글로미라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글로미는 모세혈관 끝에 글로미가 있는데 그거를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유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모한테 받은 DN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개피의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에서 9%수로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그러면 97%에서 91%는 어떻게냐 우리 몸에 잠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있는 유전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누가 힐링봉으로 깨워주는 일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누가 힐링봉 아 이건 나무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로미를 회복시키고 유전자를 깨워주시고 깨워서 회복시켜주는데 이 유전자를 깨워서 회복시켜주는데 바로 여기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1%밖에 줘도 심지어는 그때의 산다고 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워주냐 깨워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무서워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학문적으로 많지만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예방 캠페인 목적 1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를 내서 따라서 읽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험 복지사로 일자리 창출하자 보험 복지사로 일자리 창출하자 건강할 때 질병을 예방하자 건강할 때 질병을 예방하자 내 지인도 건강 예방을 실천하자 내 지인도 건강 예방을 실천하자 우리 교회 단체 회사도 건강 예방을 실천하자 다른 먹거리 생활을 실천하자 누가 이는 복으로 건강 예방을 실천하자 누가 이는 복으로 건강 예방을 실천하자 누가 이는 분석기로 건강 체크하자 누가 힐링 운동기로 건강 회복하자 누가 힐링 청각기로 청각 체크하자 누가 힐링 바이블로 청각 회복하자 천문사, 청각사, 청각관리사, 청각상담사, 고청기사, 교육과 체크 회복하자 누가 성교의 상, 지혜 설기 바자 국민건강대방 캠페인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자 국민건강대방 캠페인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실습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누가 봉이죠? 누가 봉도는 여러분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건강 캠페인 이 영주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언뜻을 사용해서 이 글로미를 회복시키고 DNA 유전작을 깨울 수 있는 건가 궁금하죠? 아주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교의 국민건강 캠페인은 새로운 블루오션 누가 봉으로 글로미 유전자를 해방하여 구식구식까지 팔팔하게 살자 구호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성교회는 국내적으로 의료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성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병원을 연결해서 그 성교사님의 건강의료 힐링센터를 전국적으로 12개 정도로 지금 MOE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요즘에는 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건강이 다 힘들어합니다 또 교육자들을 보면 다 지치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자기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힐링센터를 세워서 거기 가서 일주일 내에서 보통 고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뭐 1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말년을 해놨습니다 우리 누가 성교회가 국민건강 캠페인은 이제 각종 질병으로부터 또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력, 사회적, 영적까지 힐링을 해주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 강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실습가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적인데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를 달아보는 이 호모 헌드레 이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나이가 100세 시대가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81세이지만 가장 많이 최인사 연령은 78세에서 88세 정도죠 이것이 2020년에 통계청에서 한 것을 나왔는데 통계청에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100명이 안 넘었어요 100명이 안 넘었고 아니, 1000명이 안 넘었죠 96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5년도에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수명의 어느 역할 수 있냐 그것을 집합을 봤더니 3159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는 우리가 능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서도 인류의 가장 장수 장수하는 그것을 선호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역시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또 태기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해하면 장수보다는 무병장수를 해야 되고 또 장생보다는 불로 장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누구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99세까지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실습이 들어가기 전에 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융합 힐링 치료를 추진을 해서 우리 의료 전문인들이 종합 진찰을 합니다 또 종합 진찰을 하고 이거는 다 의사들이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힐링센터를 개원을 해서 그 개원에서 폐의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거나 대단히 그 이름은 지금 누가 건강힐링센터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모모 건강힐링센터 개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힐링폼 누가 힐링분석기 누가 힐링운동기 누가 힐링증력분석기 누가 바이롤 회복기 각종 이런 기계들을 여러분들이 이 건강힐링센터에다가 어 공급을 해서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에 에 아주 이 난치병 응 고혈압 치매 당뇨 뭐 칠대압에서 어 해방될 수 있는 음 이런 국민건강 캠페인이 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 어 이 운동은 머리 복부 손 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고